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커리큘럼 개편과 확대 이런 것들, 더블 커리큘럼의 운영을 예고를 하고 또 야심차게 준비를 하면서 아직 지금 겨울 시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이 필수본, 필수본 VIP, 물리원 물리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순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출특강. 아직까지는 뭐 작년 커리큘럼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죠. 드디어 제가 올해 더블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그 더블 커리큘럼의 양대산맥 그 핵심, 커리큘럼 확대 개편의 핵심이 되는 플랜 빛 시리즈와 아마 이제 5월쯤 가면 또 모의고사도 블랙라벨과 일반 노멀 버전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첫 발을 좀 내딛게 되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OT는 아닙니다. 그래요. OT가 아니라 플랜 B라고 하는 제가 만든 새로운 NJ 시리즈의 런칭을 앞두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개강 때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 더 이제 새 교재 출시된 실물을 가지고 좀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플랜 B 시리즈의 1편. 2월 달에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된 역학의 기술. 이 강좌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역학 기술이라고 하는 이 플랜 B 강좌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조건. 역학 문제는 일정 이상의 난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이해, 또 사고 과정, 그리고 논리적 사고 과정과 어떤 특정한 계산까지를 포함한 정량적 분석 능력까지를 모두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난이도가 있고 킬러에 자주 활용되는 단원입니다. 어렵죠. 그리고 전체 물리학 출제 비중으로 따지더라도 한 30% 정도는 먹고 돌아가는 그런 굉장히 최대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단원에서 물론 역학의 가장 근본적 해결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 개념을 얻다 써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한 풀이법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출과 실전 문제들을 통해 꼼꼼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본질적 해결책인데 메인 커리큘럼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제 부족하지 않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 힘들다. 또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 조금 다른 수요긴 합니다. 따라오기 힘들다. 기초가 약해서 조금 더 풀이법 정리를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커리큘럼도 좋은데 문제 더 풀고 싶다. 상위권과 중화위권에 약간은 상반된 수요가 있어서 그 두 부류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역학 특화 강좌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플랜 B라는 이름으로 B는 저 제 이름의 이니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플랜 A, 플랜 B 할 때 플랜 B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스킬 위주로 이건 원리 위주의 강좌는 아니라는 거예요. 프리스킬 위주로 제가 딱딱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도구 정리, 행동 영역 정리를 유형별로 정리해드리는 그리고 전부 실전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상당히 문제 퀄이 좋습니다. 뭐 이제 자화자찬이 좀 그렇지만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120문항이 실려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또 여러분들의 개념 허점들을 또는 풀이의 어떤 여러 가지 비효율성들을 탁탁 찔러서 각인시켜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 어떤 풀이법들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알고리즘들을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강좌고요. 2탄이 비역학 논리인데 비역학의 논리라는 강좌 이거 이제 3월 이후에 개강이 될 강좌인데 이것은 비역학은 근본적으로는 개념을 암기하고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반대로 특정 주제 같은 경우는 또 그 비역학 문제에 숨어있는 문제풀이 고유의 풀이법과 논리들이 또 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역학 유형을 정복하는 특히나 이제 전기장 중첩 전기력 중첩이라든지 자기장 중첩이라든지 또는 굴절 전반사라든지 비역학 주제들도 특성대성 이론의 동시성 상대성이라든지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융합 유형이라든지 대표 준킬러 유형들은 해석 논리가 문제풀이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문제풀이 팁 기본 교과 개념의 실전화 이런 작업들을 주제별로 정리하겠다 이거야. 1권 2권입니다. 별도 강좌에요. 물론 그 이후에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라는 모의고사에서 시간 한 배를 위한 별도 트레이닝 강좌도 3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때 개강을 할 것인데 일단 그 1권 플랜 B 1권은 역학의 기술이고 문제풀이 도구 정리입니다. 유형별 도구 정리 실전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순환과도 또 차별이 돼요. 2월 16일 교재 입고될 것이고 17일날 개강을 할 겁니다. OT때 좀 더 상세한 이 강좌의 컨셉과 진행 구성 그리고 어떻게 수강하면 좋을지에 대한 효율적 수강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소개 영상이니까 향후에 OT때 OT때 만나 뵙도록 할 것이고요.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소수를 좀 간단하게 OT때도 할 건데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왜 2권만 배송이 됐나요? 할 텐데 첫 번째 권은 오리지널이에요. 역학기술 1권은 그냥 이제 원래 수업용 교재입니다. 수업용 교재 그 다음에 복습용 워크북을 제공해드려요. 한 번 더 풀면서 정리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후 배송을 할 거예요. 마치 필기노트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여기서 진행됐던 수업 내용과 문제풀이의 어떤 여러 가지 알고리즘, 해설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후 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배송해드릴 거예요. 배송비 제가 부담하고 배송해드릴 겁니다. 완강 후에 4월 첫째 주 이후에 바로 배송을 해드릴 거다. 조금 두툼한 보실만한 거의 필기노트급 해설지를 배송을 해드릴 거다. 1, 2권이 먼저 배송되고 여기 정답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메모해가면서 강의 보시고 풀고 예습하시고 복습용으로 복습용 워크북을 쓰시고 필기노트에 준하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해설집을 사후 완강 후 배송해드리겠다. 교재 자체가 강의와 완전히 찰떡일 거다. 총 16개의 유형으로 구성돼 있고요. 120제로 구성돼 있으며 개념 요약 교과 개념을 깔끔하게 제 언어로 요약을 해드렸고 문제마다 주석이 달려있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풀어야 될지에 대한 주석이 달려있고요. 그래서 100% 신규 출제한 실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 난이도는 중 내지는 중상 정도에 가끔 상위권이 풀만한 그런 상위권도 조금 까다로워할 만한 문제들도 섞여있어요. 골고루 배분되어 있는데 평균 난이도가 중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하나 하 쉬운 문제나 또는 꽤나 어려운 상급 문제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스펙트럼은 이렇다.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OT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으냐면 중급 이상 난이도의 기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더라고 플랜 B는 노배용이다. 플랜 B는 허수용이다. 그렇진 않아. 물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출 문제를 풀 때 삼순환 기출 특강 같은 걸 들으면서 들으면서 기출 문제를 풀 때 그래도 이제 괜찮은 건 다 풀려. 학급이나 중급 문제는 다 풀렸는데 중, 중상급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들을 풀 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중급 이상의 기출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시간 소요가 많다. 풀긴 푸는데 오래 걸린다. 아니면 효율적 해결법들을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본비급 킬러 강좌죠. 올해 두 건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킬러 강좌라든지 여름에 진행될 일당백 실전엔제 같은 것들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객관적으로 내가 역학실력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모아서 한 번 정리하고 풀이법이나 문제 알고리즘이나 또는 문제 조건분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킬들을 익히고 유형별로 익히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OT 아니에요. 이게 런칭을 하면서 새롭게 런칭하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성격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개강 일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한 영상이니까 OT와 1강에서 실제로 OT 또 들으셔야 됩니다. OT 때는 이제 수강 방법이라든지 교재 구성이라든지 실제 이 강좌에 아주 자세한 컨셉들을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교재 실물 들고 자 일단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먼저 우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플랜 B 1탄 1권이죠. 역학의 기술 강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1강 강의에서 좀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